변신은 수술로 끝나지 않는다. 잠자리의 묘미를 가르쳐준다는 운동이 기다리고 있다. 여성 성기의 힘을 강화시켜 후천적 명기를 만들어준다는 이것은 남편의 바람길을 잡는 특효약으로 입소문까지 타고 있다는데 수백가지의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리면서 관략근과 여성 성기의 힘을 높여주는 일종의 맞춤식 케겔 운동인 셈이다. 이 정도면 남자 죽였다 살렸다 해요. 실제 남편분은 뭐라고? 죽었다 살았다 한다니깐요. 이 끝나셨어요? 떼어보세요. 잡고 당겨보세요. 빠지나 안 빠지나. 떼어보시라고요? 제가 이걸 당겨요? 안 빠지죠? 안 빠져요. 이 자체가 잡고 있어요. 이런 거. 아 지금 거기로 잡고 계시는구나? 안 빠져요. 제가 이제 놔야지 이제 빠져요. 그런데 저보고 당겨보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으셔요. 그런데 저런 남자들 어디가서 바람 안 피고 자기 마누라가 채운 줄 알아요. 진짜 그래. hour이 빨리 이끌어. 그 이유는 날씨가 살짝 올라가니까요. 이것은 resultado.